본격적인 얘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청년 자율 예산제 18% 삭감 자 일단은 기사 제목부터 내가 좀 태클 좀 걸고 갈게요 이거 단독 기사를 이거 막 쓰는 거야 왜냐면요 사실 이 언론 보도라는 거는 다른 언론사도 그 같이 보도를 할 수 있게 열어줘야지 그래야 소식들이 빨리 퍼질 수 있거든요 단독 보도가 이게 안 좋은 거야 자기들이 특종 독점하려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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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들이 보도하면 그 그 저작권 이런 거 그 문제 걸려고 그 태클 거는 건데 이거는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 언론 보도 특성상 이거 단독 보도는 이거는 보도 윤리에 안 맞는 거거든 사실 단독 보도 아무데서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여간 이거 어디야 청년 투데이 내가 아무리 서울 청년 시민위원이라지만 이거는 이건 좀 아니다 물론 나는 이 언론사하고 전혀 관련 없고요 자 서울특별시가 청년 자율 예산제를 18%나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 청년들과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있어 그러니까 총회하고 시민 투표를 결정을 했는데 협의 없이 삭감했다는 점에서 청년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힌 한 인사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예산을 계약하고 회의를 하면 투표해도 서울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참고로 지금 서울 행정은 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요 예산이 3조원이라 생각해봐요 3조원이면요 3조원에서 18%면요 내 계산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5400억이에요 3조원에서 18%면 5400억이야 5400억 우리가 평생 못 만져볼 돈이잖아 그 정도가 깎인다고 생각해봐요 5400억이면요 한 그 수도권에서 집을 한 100채는 살 수 있어 어쨌든 그렇고요 취업 나에게 서비스 삭감과 마음건강 지원 사업 삭감 등은 말도 안 되는 일 나 안 그래도 이거 마음건강 쪽 프로젝트에 참가했었는데 젠장 한양대학교 학생은 아닌 것 같고 한양대학교 근처에서 만난 학생이래요 취업도 어려운 이 시기에 취업을 도와준 서비스마저 줄여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서울시장이 지금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왜냐면 알잖아요 지금 서울특별시장 공석인 거 서울시장 공석이잖아 그 행정일부 시장이 권한대행하고 있잖아요 그 내년 봄에 보궐선거 있구요 내년 봄에 보궐선거 있는데 참 솔직히 근데 솔직히 누구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 박원순씨요? 아니 사실 박원순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사건이 좀 있긴 했는데 사실 그 청년 관련 정책은 박원순씨가 좀 많이 캐리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사실 박원순씨가 자살을 하면서 그 솔직히 그 품행의 그 문제는 문제지만 제일 우려했던 것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예산을 실드 쳐줄 사람이 없다 이 관련 정책들은 참 지난 여름부터 예상은 했던 일인데 정당에서 정당 의견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서울특별시 입장을 물었으나 전화가 닿지 않았다 그렇구요 자 그래서 그 기자회견이 오후에 열렸다고 하구요 코로나19 청년인삼의 자유해산 삭감 규탄 백인 언택트 기자회견 했었구요 스태프들은 서울광장에서 했네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예상은 했어요 원인은 그치 표면적인 표면적인 핑계는 코로나야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방역에 방역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들을 줄인다 자 서울시의원 아 비례대표네 그 기획경제위원회 그 예산을 심의해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 캠프 사업 2021년에 50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예산 삭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건 경력자 위주 채용시장에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3개월 직무교육 3개월 인턴 과정인데 업무에 투입되면 생활임금 수준으로 월 250만원씩이 지급돼 예정이다 뉴딜 일자리 지역상생 고용사업 강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등 그런 고용효과가 미매한 상황에서 역시 거지 인턴 시작해서 그냥 그 인턴 기회만 끝나고 내보낸다 이거야 아 물론 그 회사가 안 맞는 사람은 본인이 나올 수 있어 나오고 싶은 사람은 나오는 건데 거기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뭐냐 정식으로 계약서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는요 대기업들이 그룹 단위로 공채 잘 안 하는 거 알죠 그 이제는 계열사별 각자 채용으로 계열사별로 필요 인력이 생길 때마다 그 아예 그때 이제 아예 요만큼씩 뽑고 그렇게 하거든요 계열사별로 그래서 이제 이제는 대기업 공채 시즌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데 직무 경험자 우선 선발 추세 그리고 월급을 지급하는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해당 회사에 취직으로 연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면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복지기산인 거야 근데 여명, 여명씨? 이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으면 솔직히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의 프로필을 보겠다는 건 아니고 참고로 나는 특정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코로나19 청년예산 및 청년자유예산 삭감 규탄 연명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공유 서울 청년자유예산 삭감 자율예산제가 한 2019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협의를 위해서 확정한 예산을 상의도 없이 18%를 깎아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이 서울특별시 청년 참여 활성화 조례가 도입 첫 해예요 아 올해인가? 어쨌든 근데 삭감 내용이 일자리하고 주거 관련해서 월세 지원 2만 명에서 5천 명으로 줄었고요 마음 건강 관련 지원 사업 3천 명에서 2천 명으로 줄었어요 솔직히 마음 건강과 관련된 거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어 나도 리뷰 좀 해보려고 근데 나도 신청 못했어 청년 시민위원인데도 나도 여기 자리 없었어요 청년 전담부서 예산 26% 삭감 다만 서울 전체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해요 40조 원 그 40조 원이 다 어디 가냐고 코로나19하고 서울시장의 거리 사항은 행정이 시민들과 함께 대행해 갈 사항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협의한 약속을 파기하는 문제가 일어난 거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소통체계 구축을 요구 자 연명 형식 개인은 이름과 지역 연락처 단체는 단체명 활동 내용 혹은 지역 담당 연락처 그래서 연명 마감은 오늘 정오까지래요 내가 이거 유튜브에는 오늘 중으로 올릴 거거든 그래서 이미 12월 1일에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연명의 형식 적어주세요 자 개인 김승훈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지역을 알려주세요 그래 국가들은 써도 되지 자 연락처는 나중에 쓰도록 하고 상황 공유를 위한 카톡방에 초대해도 될까요 응 나는 동의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보냈고요 어쨌든 카톡방에 나는 초대가 됐어요 응 자 그랬고요 하 아니 내가 그 사실 나는 2020년부터 서울특별시 청년시민위원으로 그 활동하고 있거든요 어딨냐 관련 그 관련 그거 있는데 어디갔니 이건가 이 뒤에 거 아니네 100주년 추진위원 그거 그것만 아 여깄네 나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있는건데 이거 지금 일단은 2020년부터 시작했고 나는 일단 2021년도 할 거거든요 2021년도 할 건데 그래서 그 관련한 좀 약간 그 세부 프로젝트도 나는 이번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마음건강과 관련한 프로젝트였고 그거와 관련해서 내가 책 리뷰했던 컨텐츠가 바로 이 책이에요 평등이나 건강하다 이거 통역했던 선생님도 만났고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거를 합의 없이 코로나 방역이라는 방역대책이라는 그 핑계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된 이 정책 예산을 깎아버린다는 게 말이 돼요? 진짜 아니 진짜 이 평등이야 건강하다는데 어떻게 무슨 그 저 이미 이 지역 행정부터가 이게 불평등이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촉진을 시키고 있잖아 이게 뭐 말이냐 되냐고요 그래서 원래 내가 지금 수능 당일 새벽이라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참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영상 내가 그 오늘 오늘 중으로 올릴 거고요 오늘 중으로 올릴 거고 계속 지켜볼 거고요 계속 지켜볼 거고요 참 일단은 오늘 수능 오늘 밤에는 내가 그 수능 역사 문제들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 세 과목 문제를 훑어볼 거거든요 그 컨텐츠 할 때 만약에 그 한국사 관련 문제 중에서 뭔가 꼬투리 잡아서 얘기할 거리가 생기면 그때 좀 사담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공지를 할게요 저는 น이 아니면 thickness 저 전 집 그